안녕하세요. 저희는 볼빨간 소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옥기기 님이 1등 다해라! 불쌍 더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내줘. 작년에 인디상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 꿈이 탑전에 꼭 지고 싶다! 그래서 그랬는데 원래 이루어졌어요. 뭐야. 내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해서 좋은 상을 받을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 이런 노랜 어떻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드는 거죠? 아, 글쎄요. 일단 뭔가 공감이 많이 되고 연애 샘포를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K.Y.A.T.O.B.E께서 나의 사춘기에게 아직 초딩이지만 정말 중학생이 되면 공감 같은 듯한 노래 흰색 쩔기 정말 사춘기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초딩이시지만 중딩이 되고 고딩이 되면 더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의 사춘기에게를 들으면서 뭔가 힘내시고 아주 소중한, 소중한 사춘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의 사춘기에게 내가 작년에 느꼈던 두려움, 후회, 포기할까 하는 생각 같은 걸 너무 잘 담아내서 좋은데 온 뻔했다. 특히 처음에 나는 한때 내가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그래서 진짜 터졌다. 처음 앨범 발매를 했을 때 되게 우신 분들이 많대요. 저도 녹음하면서 많이 울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성장성의 섭춘기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혹직하게 된 가사들이라서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고 이렇게 공감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공감되고 위로되는 분들 많이 시도를 하겠습니다. 위로해요. 이 아이의 01086이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이 부분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다 같이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필립타크입니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깜찍한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으면 아니 다가오지 마 아니 내 맘을 좀 알아줘 아니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섬타임 내 그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한 가사예요. 이 부분을 저희도 공연 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부르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섬타임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제 12월이 됐어요. 연말이죠. 작년 한해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올해도 진짜 몸둔바를 볼 만큼 너무 큰 사랑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을 만들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사춘기 감성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께 위로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춘기답게 볼바가 사춘기답게 좋은 감성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연말도요 재밌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볼바가 사춘기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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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